네, 계속해서 컨트랙 주소의 클레이전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보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옆에 오토 체크박스 선택하시고요. 생성자 R에다가 getBalance 함수를 만들 건데요. function getBalance publicView returns uint 네, function 키워드를 쓰고 이름은 getBalance 가시성은 public을 썼고요. 타입은 view를 써서 읽기 전용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uint 타입을 return하는 함수라고 정의해줬죠. 그 다음 라인으로 return address this.balance 네, 지금 보시는 address this가 현재 컨트랙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이 addition game 컨트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멤버로 밸런스가 접근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 컨트랙 주소의 클레이전액을 불러올 수 있는 함수가 완성되었고요. 네, 테스팅하기 위해 재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디플로이 버튼 클릭하시고요. 네, 그러면 getBalance 함수가 생기고 콜버튼이 활성화가 됐죠. 자, 이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이 0이라고 나오죠. 아직 아무것도 안 보냈으니까요. 네, 그 다음으로 오너 계정에서 컨트랙 주소로 클레이를 송금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function, deposit, public, payable 네, 가시성은 public을 썼고 타입을 payable로 했는데요. 계정에서 솔리디티 함수로 클레이를 보낼 때 항상 이 payable이라는 타입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함수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 유효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 message.sender owner 네, require 키워드를 써서 이 안에 조건문이 맞지 않다면 함수를 종료하게 되죠. message.sender는 이 함수를 지금 호출한 계정을 뜻하고 그 계정을 상태 변수 owner 계정과 비교를 해서 현재 이 함수를 불러온 계정이 owner 계정이 아니라면 함수를 실행 못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유효성 체크를 넣어서 owner 계정에서 컨트랙으로 클레이를 송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deploy 버튼 누르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deposal 함수가 활성화가 되었죠. deposal 함수로 클레이를 보내려면 이 tx-value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함수에 이 payable 타입이 붙으면 tx-value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옆에 테스트 클레이가 선택된 상태에서 값으로 1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1 그리고 deposal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send 하면 트랜잭션이 성공하면서 여기에 트랜잭션 리시트 즉 영수증을 리턴 했고요. from-account 계정 보시면 지금 잔액이 아까 100에서 99로 깎였죠. 그리고 이게 원래 같았으면 트랜잭션 처리하는 데 들었던 가스 비용도 포함해서 잔액이 깎여야 되는데 dev-node 자, 우리 dev-node 선택해서 하고 있죠. 자, 이게 개발용 노드라 가스비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get balance 함수 이거 한번 호출해 봐서 컨트랙의 잔액이 얼마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값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1 클레이만 입력해서 송금했는데 숫자가 이렇게 커져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1 클레이가 페브 최소단이죠. 페브로 변환된 값이죠. 클레이튼 가산머신에서는 클레이를 항상 최소단인 페브로 변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숫자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tx-value에서 값을 입력하고 deposit 함수로 보낼 때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IDE가 알아서 최소단인 페브로 자동 변환해주는 거예요. 테스팅하기에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반대로 또 이 tx-value에서 여기에서 여러가지의 다른 단위들로 테스팅을 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이번에는 제일 낮은 단위인 페브로 보내보겠습니다. 이 클레이를 페브로 변환해서 컨트랙으로 보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단위 변환해주는 사이트 다시 오셔서 여기다가 이 클레이 입력하고요. 페브로 변환된 이 수치를 복사하시고 다시 여기에 tx-value에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deposit 함수를 호출하면 네, 트랜잭션이 성공했고요. 다시 갯밸런스 함수 호출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값이 늘었죠. 단위 변환하면서 테스팅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gas limit은 가스 한도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디폴트로 오토로 잡혀있죠. 즉, 함수 처리하는데 들어갈 가스 한도를 미리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복잡성에 따라 연산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토로 지금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gas limit은 고정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강좌에서 송금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gas limit은 25,000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그건 단순히 그냥 송금하는 트랜잭션이라 복잡성이 없어서 gas limit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사용자가 수동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스 한도 입력하고 좀 더 정밀한 테스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gas limit도 한번 배워 보았고요. 트랜잭션 밸류를 활용한 오너 계정에서 컨트랙으로 송금하는 부분을 다루고 보았습니다.